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심표 젊은 세대가 열광하고 중장년층이 공감하는 레트로가 돌아왔습니다. 이거 진짜 옛날에 부잣집 매장했었던 거 아니야? 되게 옛날 추억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뉴트로를 소개합니다. 뉴트로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요즘. 과연 사람들이 뉴트로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곳에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오셨어요. 요즘 대세잖아요, 복고가. 복고에 빠져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0, 80 세대들이 청년 시절 즐기던 문화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감성으로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의상 소품을 보기만 해도 그때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자, 뭐가 있나. 여기 더 예쁘네. 이거 엄마들이 아가씨 때 입던 이런 원피스. 이게,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요. 날 거에요? 네. 지금 거랑 달라요. 다르니까 어떤가. 신기해요. 어린 시절의 향수 그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되게 강하게 남아있었는데 아이에게 특별하게 그을 때 그 모습을 담아줄 수 있는 게 정말 좋아서 이렇게 다시 찾아가게 됐습니다. 최근 뉴트로 사진 컨셉에 관심을 갖는 손님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를 피부로 느끼신다고요? 제가 레트로를 워낙 좋아하고요. 사람들에게도 이 레트로 감성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사진관을 열게 됐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이질적이기는커녕 귀여운 뿜뿜 풍기는 아이들. 엄마 마음에 쏙 듭니다. 정말 잘 어울리네요. 먼 옛날 이야기로 듣기만 했던 부모님의 어린 시절. 직접 사진으로 남겨보니 서로 이야기 나눌 추억이 생긴 것 같아 거리가 조금은 가까워진 듯 친근감이 생기는데요. 옛날 문화라고 해서 고루하고 따분할 거라는 편견은 이 사진 한 장에 말끔히 사라지네요. 신기하고 재밌어요. 엄마가 이제 오줌을 싸가지고 저렇게 키를 머리에 얹고 있던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아이들이 함께 찍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우정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찾아온 남학생들. 유행에 민감한 아이이지만 오늘은 뉴트로 컨셉을 선택했습니다. 남다른 의상에 깨알같이 챙긴 소품이 빛을 발하네요. 아버님들 옛날 사진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복부풍 레트로를 처음 체험하면서 기성세대를 어떻게 생활했었는지 알게 된 것 같고 이런 레트로가 왜 유행되었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과거로 떠나는 여행 뉴트로는 회색지대 도심 한복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청춘을 불태웠던 그곳. 바로 롤라장인데요. 곱고 감성 물심 풍기는 분위기며 노래까지 마치 시간여행을 떠난 것 같네요. 제가 한 2, 30년 전에 많이 타러 다녀봤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요즘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되돌려주고 싶어서 열게 된 계기가 됐어요.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롤러장을 찾고 있었는데요. 학생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데 어른분들이 추억 회사 가시러 애기들 데리고 많이 오세요. 이렇게 아들, 딸과 공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추억이 만들어집니다. 롤러장 많이 와봤어요? 처음 왔어요. 롤러 타는 것도 재밌고 음악도 신나고 분위기도 좋아서 자주 와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즐기는 모습이 색다르게 보이는데요. 어른, 아이들 모두 즐기는 이게 바로 뉴트로인 거죠.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오면 맨날 있으니까 같이 롤러도 타고 끝나면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추억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곱고의 회기는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좋은 유행인 것 같아 보는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왜 이렇게 타시는 게 어색하세요? 원래 예전에는 좀 잘 탔는데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옛날에 저의 실력이 안 나오네요. 옛날에는 롤러장에서 데이트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랑 같이 와서 일부러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남자친구가 일으켜지기도 하고 오랜만에 왔는데 옛날 생각 참 많이 나네요. 저희가 좀 어렵고 이런 시기 때 이런 거 탔던 것들 생각하면서 타면 좀 행복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즐거웠던 오늘을 기억하며 웃음질 그날이 올 거예요. 해가 지고 네온사인에 불이 켜지는 밤. 감성이 젖는 이 시간에도 뉴트로는 꾸준히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도시에 불이 꺼지고 하루를 바쁘게 보는 사람들이 찾는 공간에도 뉴트로 열풍이 가득한데요. 곳곳에 지난 세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품들이 눈에 띄네요. 사장님 여기 4인분만 주세요. 사장님 여기 고기 3인분만 주세요. 주문과 동시에 세팅 준비 들어가는 사장님. 그런데 쟁반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옛날 식당에서 보던 쟁반부터 그릇까지 뉴트로 감성 물씬 풍기네요. 중고등학생 때 그때도 생각하면 또 그때도 생각도 나고. 또 제가 음악도 그때 음악 틀어놓고 또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분들도 좀 즐거워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와, 재고한 이거 진짜 오랜만에 비해. 이거 진짜 옛날에 저기 부잣집 내장했던 거 아니야? 저희가 이거는 무료로다가. 나 이거 본 줄 알아, 이거. 옛날에 나이트 가셨구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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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옛날에 나이트 가면. 나이트 세이브를 나눠주고 그랬었잖아요. 꼭 기분 한번 느껴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옛날에 90년도 테크노 한창 유행하고 이럴 때. 입구에서 간 거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학생 받았어. 맛있게 식사하러 왔다가 우연히 마주한 뉴트로의 세계.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들뜨는데요. 오늘따라 고기 맛이 달다, 달아. 고기 좀 먹었으니까 산판하러 가야지. 너는 어떻게 되겠냐? 그건 해봐야 하는 거지. 갑자기 분위기 비장해진 두 사람. 무슨 일 있는 건가요? 아하, 100원, 200원 모아놨다가 오락실에서 대결했던 초딩 시절로 돌아간 두 손님. 여간 진지한 게 아닙니다. 결국. 넌 나한테 안 돼. 내가 늘 하는 게임이 아니라서 그래. 여기 분위기가 좀 독특하고 참신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오락실 다녔던 게임기도 있어서 친구랑 게임하면서 옛날 추억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는 게 좀 삭막하고 그런데 젊은 세대들하고 저희 세대하고 소통도 되고 저희가 했던 거를 같이 느끼면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돼가지고 저는 저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디지털 기술은 발전해가고 매일 모르는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유행을 쫓기보다 잠시 쉬어가며 과거를 회상하고 그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뉴트로가 어린아이와 중장년층에게 반가운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뉴트로는 무엇인가요? bott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